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. 영천시의회 의장 권노락입니다. 먼저 중공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. 특히 멀리서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보호사생의 승모사업과 생가중창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 이남철 위사님과 정연동 회장으로 필탄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. 승모사업과 생가중창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주신 정일수 기획재정위원장님 고맙습니다. 특히 김관용 지사님과 김영기 부지사님 참석해주시고 예산 확보해주신 데 정말 고맙습니다. 특히 김영석 시장님과 시도위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생가중창으로 인해서 우리 부배들에게 충과 효월을 가르치는 교육의 도랑으로서 이 생가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. 그리고 우리 영천은 충료의 고장입니다. 이 생가가 중창됨으로써 우리 영천의 충료 고장이 더욱더 앞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교육의 도랑이 되리라 믿습니다.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석하신 여러분 근성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권은아 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